아끼는 내 차 사고 탈 땐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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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BMW 730 LD 인디비주얼 차량입니다 2014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84,000km입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N카 진단받은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저희 아차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상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탑쪽에 썬루프 있고요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보면 스크래치 손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본넷도 쭉 보면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보겠습니다 전방 센서 있고요 헤드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운전석 앞쪽 킬 보겠습니다 킬 보면 휠 컨디션 좋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트레드 측정해볼게요 0점 맞췄고요 7.78로 100% 가까이 남아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보면 컨디션 좋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봤을 때 문콕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뒤쪽 킬 보면 휠 컨디션 마찬가지로 좋습니다 트레드 측정해볼게요 0점 맞췄고요 6.71로 80% 남았습니다 뒤에 보면 후방 센서 있고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테일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트렁크 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고요 내부 보면 공간 널찍하고 관리 상태 깔끔합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뒷쪽 킬 보면 휠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차량 도어 쪽 보면 보스토어 클로징 차량이고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보조석 측면 도어 쪽 봤을 때 문콕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습니다 보조석 앞쪽 킬 보면 휠 내쪽 다 컨디션 좋습니다 이제 내부 옵션 보겠습니다 먼저 내부 시트 보겠습니다 1열, 2열 보면 브라운 색상 시트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에 전동 시트 있고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A플러 쪽에 보면 하모카 점 스피커 들어가 있습니다 내부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8만 4,307km 확인했습니다 현대 보겠습니다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있고요 뒷편에 보면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핸들 왼편에 LDWS 있는 거 확인되고요 운전석 앞쪽에 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습니다 위에 보겠습니다 ECM 룸미러 있고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탑쪽에 보면 선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선루프 작동 잘 되고요 앞쪽에 모니터 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있고요 그리고 후진격 넘었을 때 360도 어라운드 뷰 그리고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듀얼 오토 에어컨이 있고 1열의 통풍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시가택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컵홀더 들어가 있고요 주행무드 조절 가능하고 전자식 파킹 오토홀더 버튼 있습니다 2열 보겠습니다 2열 탑승했습니다 공간 넉넉하고요 그리고 앞쪽에 보면 에어컨 송풍구 있고요 2열에도 오토 에어컨 있습니다 통풍 열선 시트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고 시가택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앞쪽에 보면은 뒷열 모니터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상태 보겠습니다 시트 쪽 보면은 관리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앙에 보면은 측면에 봤을 때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수납 공간 넉넉합니다 앞쪽에 보면 컵홀더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리어 커튼 들어가 있고요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도어 쪽에 보면은 뒷열 커튼 있고 마찬가지로 작동 잘 되고요 밑에 보면은 2열에도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엔진 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 룸 보겠습니다 엔진 룸 내부 봤을 때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엔진 요술이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등속 조인트 찍게임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게임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에서 엔진 미션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위쪽에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 더럽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 덜 없습니다 차량 후련이고요 하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차량은요 BMW 730LD 인디비주얼 차량이었습니다 N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차량 번호도 같이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깐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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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